대통령실뿐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도 반론을 내놨습니다.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유 기자,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. 어제 저희 보도 이후 두 차례 장문회 해명을 내놨죠? 네, 타임라인을 보면서 해명을 짚어보겠습니다.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결제를 한 게 작년 7월 30일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게 되죠. 결제한 거를 번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임 전 사단장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점상 내가 보명 로비를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. 무슨 얘기냐면 이종호 씨가 사표내지 마라.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. 이렇게 말한 시점이 그 이후인 8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로비를 했겠냐.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임 전 사단장의 반론 따져볼까요?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공수처가 더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우선 녹취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임 선근이 그러니까 말이야.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.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. 네 이게 뭐 8월 9일 통화죠. 네 8월 9일 통화이긴 하지만 맥락을 보면 이미 임 전 사단장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.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시점이 꼭 8월 9일 당일이다.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네 이 전화는 8월 9일이지만 송모 씨와는 통화가 언제인지는 모른다. 이런 취지인 거죠? 네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임 전 사단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. 이종호 씨와 같이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에 있었던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한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위 표명 소식을 들었다. 건강 챙겨라. 이런 취지의 문자를 받은 게 8월 2일 이후다. 이렇게 밝혔거든요.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다 맞다. 이렇게 가정을 하고 타임라인을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. 임 전 사단장 말대로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건 7월 31일이 맞습니다. 여기까지는 맞는데 송 씨와의 문자가 오간 것으로 이렇게 오갔을 수 있는 8월 2일은 사건 이첩과 회수가 있었던 바로 그 당일이거든요. 그리고 8월 14일까지만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1차 보고서에 그런데 8월 20일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다. 이 사실도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. 임 전 사단장 말이 다 맞다.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최초의 이첩 보류 지시와 무관할 뿐이지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였던 송 씨와의 연락 시점이 이 수사 외압 전체의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.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물론 이 녹취만으로 저희가 구명 로비가 있었다. 이렇게 단정하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아닙니다. 공수처도 이런 녹취를 입수를 했으니까 정황상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.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임 전 사단장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? 이거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의혹 제기에 가까운데 관련 녹취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에게 반문한 공익신고자 있잖아요. 공익신고자가 왜 VIP라는 단어를 써서 물어봤냐. 이게 기획 의도가 있는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냐.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녹취 전체를 들어보면 VIP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건 이종호 씨입니다. 그리고 이종호 씨는 어제 저랑 통화를 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이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다. 이렇게 해당 발언에 대해서 해명도 직접 했습니다.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?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해명을 했고 VIP 발언에 대해서도 송 모 씨가 이종호 씨가 통화한 내용, 또 송 씨가 임 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, 이런 것들을 공익신고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서로를 전혀 모르고 또 구명 로비도 없었다. 이게 이종호 씨, 또 임 전 사단장의 공통적인 해명이거든요. 이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종호 씨 스스로도 어제 그 녹취, 저희 보도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좀 들리게 말한 측면이 있다.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. 이 녹취의 당사자인 이종호 씨도 있는 그대로 해명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남의 녹취를 가지고 이런 기획서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임 전 사단장, 또 언론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해서 3월, 7월 31일 2차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.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한다.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. 공수처는 JTBC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저희 보도로 인해서 기획돼서 착수한 게 아니고 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녹취, 그리고 또 당사자들의 해명 이종호 씨, 또 송모 씨 다 통화를 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.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거는 최근 수년 동안은 절대로 통화한 적이 없다. 이렇게 또 알려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유선희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